그 아래의 다양한 공격력 쭉쭉 나가야 됩니다 아래 위 상대 주먹 잘 보시고 팍 들어가야 돼 주먹이 나가는 순간에 팍 튀어나가서 주먹이 없어요 팍팍 그렇지 또 나가야지 바로 나가야죠 쨉 쨉 쨉 쨉 주다가 팍팍팍팍 어이 랩도 좋고 오른손까지 팍팍팍팍 양선수 봐주는 거 없어요 수도 발기 전까지는 팍팍팍 나가야 돼 어이 그렇지 또 연타 팍팍팍 어이 좋다 움직임 좋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움직이다가 팍팍 들어가야 돼 깊게 파이팅 있게 쭉쭉 어이 랩 붙었을 때 너무 멀어 거리 거리 어이 랩 양옥 받아채야지 거기서 그렇지 거기서 양옥 턱 땡기고 그냥 빵빵 붙여버려 양옥 걸어버려야 돼 어이 하이팅 하이팅 숙옥 신은 타임 하이팅 하이팅